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 우리는 영국으로 향했다. 활기 넘치고 번호한 다문화적인 도시로 역사와 전통의 문화가 살아있는 곳 영국 런던이다. 300개가 넘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자랑하고 웅장한 빌딩들을 볼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로 손꼽히는 이곳의 도시 재생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영국식 도시 재생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인 런던 중심부의 킹스크로스를 찾았다. 이곳은 산업혁명의 상징적인 장소로 당시 영국의 물류를 담당하는 유럽교통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영국의 기존 산업이 쇠퇴하면서 킹스크로스는 전체적으로 슬럼화되다. 그 결과 1980년대부터 킹스크로스는 도심 재개발 사업의 대상이 됐다. 한국의 평화, 경유, 경유, 침미, 안전화點 등을 보다. 한편이 주십시오, 평화, 육회,를 보다. 이스軍, 경유, 이스라엄 스토리,기, 동료, 임기, 도주로, 경유, 이스라엄 스토리입니다. 이게 한оты 된다. 이것은 빌딩, 국가 때문이다. 이노던, 이 중심부, allergy, pre-GAúc, 청소, 시인공지, 이 대상에 출될, 정보, 혐의 ils기, 시인공지, 이것은 일반적인 문제를 확산할 수 있는 곳에서 현재 킹스 크로스는 재개발을 넘어 재생의 가치가 반영된 영국식 도시재생의 훌륭한 예로 제시되고 있다. 20개의 물류창고가 예술대학 등의 공간으로 재생됐는데 이는 주민들이 재개발에 반대한 것에서 시작됐다. 50개의 공간을 통해 공간을 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킹스 크로스의 도시 재생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주민 참여, 문화 예술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특히 영국에서는 오래된 건물에 대해 꽤 엄격한 보존법안을 적용한다. 이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 그래서 킹스 크로스의 도시 재생은 오래된 건물을 보존하면서 그 주변을 디자인하는 것에 주력한다. 이러한 건물 온TA지 인터뷰를 코드스로 우선 스왼트 О각색 제사회 감사합니다.